. 97년생 시험에 운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가 나타납니다. 너무 힘들게 힘들게 고비고비 넘어가시면서 시험도 보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를 하셨는데 이번 달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롭게 움직이시고 또 금전문도 이제는 열리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나은 생활을 하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하고 인과관계에서도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으실 겁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갑자기 나한테 너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또 그걸 가지고 의시되실 게 아니라 그동안 힘들었던 거 생각을 하시며 조금은 자중하고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으실 겁니다. 85년생 새롭게 이동을 하면서 낯설게는 느껴지지만 남보다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한 걸음 내가 새롭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또 기회도 주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움직이시는 것도 좋고 또 금전은 생각지도 않게 또 꽁돈이라는 돈도 들어올 수도 있는 기회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시간도 있으시니까 조금만 천천히 움직이신다면 훨씬 더 좋으신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73년생 사람이 살면서 그래 지금보다는 다음 달이 낫겠지 하면서 사셨어요. 근데 아마 이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달부터는 하나씩 해결이 되고 성사가 되면서 남들한테 또 인정도 받고 금전문도 열리고 하다 보니 그 한 달 한 달이었던 게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실 건데요. 특히 이번 달 중순 넘었으면서는 내가 원했던 것이 성사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성사가 될 듯 했던 것이 안 됐는데 이제는 그 성사가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좋은 한 달이 되고 또 좋은 또 시작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61년생 몸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몸에 자꾸 이상신호가 오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그냥 지나치고 지나치시다 보니 자꾸 이상신호가 크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셔도 잠시 잠깐은 내려놓으시고요. 내 몸 건강관리를 한 번은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뭐든지 내가 있어야지 우선적으로 되는 건데 특히 머리 쪽으로는 신경을 좀 써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밤길 운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9년생 하나씩 하나씩 갑자기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요. 정리를 한다고 그게 정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살아가실 시간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아휴 이제는 정리해서 이 자식도 주고 저 자식도 주신다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직은 정리하지 마시고 그 마음 접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뭔가를 나한테 맞는 뭔가를 찾아서 한 번 움직여 보시면 의욕이 생기셔서 뭐든지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 밖으로 움직이시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많고 또 의외로 많은 사람 많고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노년에는 더 편하실 일이 있습니다.